자, 이번 시간에는 모듈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이 너무 어렵죠?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 모델, 모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노드.js의 예제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웹서버를 만드는 역할이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줄부터 아마 여러분들 노드.js가 처음이었으면 저기서부터 맡기셨을 거예요. 그 코드를 해석하려고 시도해 보셨다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웹서버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웹서버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노드.js에서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웹서버를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노드.js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노드.js가 이미 마련해둔 웹서버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코드를 보면 require라고 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require. 자, require라고 하는 저 말은 무언가를 요구하다. 필수적이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아마. 예,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require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노드.js에서 제공하는 http라고 하는 모듈이 다시 말해서 부품이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저기 있는 require라는 저 함수가 실행이 되면 바로 저 htt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가져와서 로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 코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return 값이 있어서 그 return 값을 요기 있는 http에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const라는 것은 이제 constant의 약자인데 저것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버전에 포함된 문법이기 때문에 기존 자바스크립트를 쓰셨던 분은 저게 뭔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건 오히려 익숙한데 상수라는 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http라고 하는 변수에 http라는 모듈을 담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http를 통해서 그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한 번 활당이 되면 변수는 변수인데 여기에 값이 한 번 활당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활당된 값을 바꿀 수 없는 항상 그 값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항상 상자를 써서 우리가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var, 즉 variable, 변수를 쓰여도 상관없지만 한 번 모듈을 로드해오면 걔는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콘스탄트의 약자인 상수의 약자인 const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코드예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ocs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node.js의 문서를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한 node.js는 저는 이제 O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5.71 api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중간 게이의 htt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http라는 모듈에 대한 사용설명서예요. 그리고 이 모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봤던 코드 자, createServer라고 하는 이 함수 뭐 메소드죠. 저 함수 또는 메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저걸 한 번 찾아볼게요. 정말 있는지 찾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http라는 모듈은 createServer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메소드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 http라고 하는 이 모듈에는 createServer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 있어서 이 createServe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return a new instance of HTTP Ser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http모듈에 속해 있는 server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객체를 return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객체라는 말에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 http라고 하는 저 클래스라고 적혀있네요. 클래스는 밑에 쭉 가보면 listen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가지고 있네요. 메소드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래 코드로 가보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isten이 나오죠. 즉, http라는 모듈에 createServ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호출한 거죠. 얘는 http의 뭐였죠? 서버라고 하는 객체를 return하는데 그 객체는 list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호출할 수 있었던 거죠. 하... 객체지향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고통스러우실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만든 수업에 객체지향 파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선수학습에 제가 여기 링크를 자바스크립트 링크를 걸어놨는데 거기가 보시면 객체지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에서 그냥 객체지향이 일단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수업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이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 코드의 내용 요런 것들이 아니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듈은 부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품을 가져다 쓸 때는 require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node.js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http인데 자, 저 부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문서는 바로 그러한 부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였어요. 그리고 그 사용설명서를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대충 요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어떤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어떻게 어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지 바로 그러한 방법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기에 node.j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독수로 들어오게 되면 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os라고 하는 모듈은 좀 쉬워요. http에 비해서 그럼 j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os라고 하는 이 모듈은 이러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익숙해지시라고 그리고 자, 그럼 그 중에서 음 여기 쭉 보니까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니까 os라고 하는 모듈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호출하면 리턴한다 뭘 리턴하냐 operating system 플랫폼을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운영체제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저는 module.js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봤던 모듈의 이름이 뭐였어요? os os는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require 그리고 그 모듈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 require라는 함수는 그 모듈을 리턴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o라고 적어볼게요. 일부러 os라고 안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플랫폼이라는 것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console.log log o. plaform rm 인가요? 자, 플랫폼 요거였네요. pl-a-t-f-o-rm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node 그리고 module .js 그리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것을 제가 윈도우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win3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코드인데 그것이 어떤 운영체제에서 실행됐느냐에 따라서 그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가져와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주제는 또는 키워드는 npm 입니다.